내 브이건이 그렇게 엄청난 거였구나. 갤럭시 웨폰 1호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그 주인인 태양 너를 없애야만 해. 뭐? 어서 내놓아라. 그럴 수 없어. 나와 또봇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팩맨! 팩맨 1당. 데몬스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갤럭시 웨폰 2호를 사용해서 도시 정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라. 태양, 사건입니다. 도시에 팩맨 1당이 나타났습니다. 마스터 브이로 최강 합체! 마스터 브이라고 대단한 에너지잖아. 갤럭시 웨폰 2호에게 받은 복사 복사기를 작동시켜! 오오오오! 저, 저게 뭐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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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